아하 가윤씨 나오셨습니다. 가윤씨 나오셨습니다. 아니 근데 사실 오늘 약간 그 혼자 나오신 분들은 진짜 엄정화씨의 배를 잇는 그런 후배 가시는 분들이 나오신거죠. 아이비씨도 그렇고 가윤씨도 그렇고. 아니 엄정화씨와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가윤씨. 워낙에 엄정화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. 오랜 기간 동안. 오늘 가장 견제되는 팀 누가 있습니까? 이렇게 딱 봐도 AOA 친구들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사랑을 좀 빼앗길까 봐 약간 좀 시기 질투. 시기 질투. 정황이 아니라. 제가 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빼앗길까 봐. 귀여운 욕심이네요. 아니 그러면 AOA가 멤버가 진짜 많잖아요. 근데 멤버 중에서 아 약간 이 친구는 약간 나 같은 느낌이 좀 있다. 약간 섹시하거나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내 느낌이 좀 있다 하는 분은 누구 있을까요? 저 지금 머리를 훅! 저는 너무 다 좋아요. 다 좋은데. 요즘에 그 초아씨가. 초아씨가. 이 춤 있잖아요. 이 춤을 되게 택시하게. 아깔나게. 되게 잘 추더라고요. 우리 초아씨 그럼 살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너무 잘 추네요. 잘 추네요. 이게. 느낌이 있네, 이게 아, 너무 좋다 너무 잘, 너무 좋아 자, 군인 장관 여러분들 조금만 조용해 주시고 설현 씨는 어때요? 이렇게 엄정환 씨 어떤 부분이 저 언니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? 무대를 정말 완벽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으셨고 계속 발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민 씨 지민 씨는 개인기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? 예? 아니, 제가 볼 때 과자 먹기 언제 할 거예요? 양파마자 귀걸이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역시 첫 추후 이대요 alpha fried two 하나 aquí otto 중국